Q. 왜 내 밥을 흔드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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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 Q. 어디 갔니? Q. 어디 갔니? Q. 어디 갔니? Q. 어디 갔니? 어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별로 시원하진 않다는 게 아니라... 아니, 나 되게 시원한데요? 아, 나한테 안 왔던 거네. Q. 어디 굿는 Χ Q. 어디 갈까, 이럴 When we together? Q. 이야기 Q. 어디 갔니?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보여드릴 수 있는지 이제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신인 때 이 상남자처럼 앞으로도 정말 남자답고 정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모습 무대에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 바로 또 지금 열심히 또 연습하고 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금방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그럼 바로 상남자.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저 더 좋은 곡 만들어서 다시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남자. 네. 마지막 방송 중에도 했지만 항상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방판도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들이야 화이팅! 3. 3. 3. 4. 4. 4. 5. 5. 5. 5. 5. 5. 5.